랭가 올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따 가보려 바보같은 녀석 빅토르면 진짜 그냥 파밍만 해야겠는데 처음에는? 빅토르 상대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밀 수 있으면 밀어봅시다 라인을 흠 오늘 왜이렇게 시작이 다 안 좋냐 아? 스마트캐 뭐야? 대박 뭐긴 전판 케인 했잖아 전판 케인 해놓고 왜그러니 갈론이 그냥 바텀탑 다 터뜨렸네? 근데 리신이 간다면 어떨까? 아 왔대 좋아요 리신이 간다면 어떨까? 승전보를 받는다면 어떨까? 줏 줏 줏 어 잘하는데? 빅토르 무빙이 심상치 않은데요 방금? 이걸 W를 피해? 어 오케이 카이사 무빙이 심상치 않은데? 어? 오케이 이거는 뭐 갈만 하죠 아까운데? 1킬이랑 변하기는 좀 아쉬운데 그죠? 잡았다 절대 시야거든요? 보입니다 안 보이지 딱 그냥 딱 보세요 이건 반응속도 한 300나와도 피했다 인정? 말파가 너무 멀리서 싸가지고 이 정도 거대는 피할 수 있지 나도 굿 어? 난 갈게 이게? 어? 갈만한데 그래도? 어? 잘못쌌다 어? 아니 브릿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 이게 패시브같아요 형 W 두 대 맞출때 쎄 뭐야 이거 자 잡아야겠다 라인 좀 지우면서 봐야되는데? 아이고 타야 뭐야 이거 어 네이슨? 아 여기 진짜 죽었네 여기 까비 알파가 맞을텐데? 여기? 아갑다 어? 아 이 칼로 높지 혼자 어떻게 잡으려고 나를 죽었는데? 안 죽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어? 수고하했습니다 와 진짜 도토리 키잭 있네 메이드 뭔지 안 나왔네 아니 제가 좀 딜레마가 있음 내가 미드를 할 땐 항상 오픽이 미드 나오고 탑을 할 땐 항상 오픽이 탑이 나오더라 왜 항상 그런거지 아리네 1레벨 날먹을 수 있으면 해봅시다 아리가 1레벨에 형탑 싸움하면 제가 이길만해서 좀 좀 따 따이 따 따 여기까지 2레벨 찍으면서 한번 들어가볼까 이거는 더블유 빠졌어 버려 이 바보같은 녀석 도플 오 바텀까지 셀킬 좋은데요 오 바텀 미쳤는데 이번판 차코가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거 맞을 수 있나 평타 평타 가버려 가버려 자용 완벽한 갱이었어 샤크님 아 안되겠다 독립됐다 다음 허허허 왜케 쿨하니 아 이게 맞아? 어 제하골드는 좀 뼈아픈데 그죠?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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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멸까지 빼고 잡아서 베스트죠 대기 없네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게 죽어? 파이코인거 몰랐다 좀 큰데 이거는? 집간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징크스가 잘 큰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거든요 킬 많이 먹어서 저도 솔직히 못 큰 편은 아니고 킬 변 한번만 딱 되면 이길거 같은데 대학골드가 상대쪽에만 붙어있어서 오 오 좋은데요 저거는? 이런데 없나 제이스? 설마? 가비 와우 와 미쳤다 바텀 참 좋은데? 아깝다 과연? 아 이게 안맞다? 진짜 아깝게? 아 와 아깝게 아리도플 와 잘 끌었는데? 와요 막아 막아 반드시 잡아야돼 굿 와요 아 아리가 맞았네? 제이스 대신에? 파이크다 아 대박 아 W가 안맞니 이게 뭐야 이거 아 진짜 아깝다 W가 나갔으면 괜찮았는데 개반딩 가론 나갔다 이건 아깝게 뭐 다이를 끌 수 있나? 오케이 좋은데요 이거는? 잘 잡았다 좋아요 대형이득 이거는 줏 어 아, 아가비. 가멸 탔구나. 그럼 바론까지 되겠는데 그죠? 뭐야. 여기잖아. 난 보지도 않아. 아니 뭐 파이크야. 와드 박으면 어쩔건데. 파이크로 스틸하게? 스틸하면 인정. 실패. 이건 너무. 어. 살았나? 오케이. 살았다면 오케입니다. 그래도. 좋아요. 아, 이게 안 맞아? 근데 개의 반대. 나쁘지 않아 그래도. 가버려. 어. 나도, 나도 가버릴 뻔했네. 아니.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카비. 아, 이게 안 맞아? 대박. 와, 진짜 개의 반대 이거는. 아, 내가 한 명 잡아서 다행이다. W가 안 맞은 게 너무 좁다 방금. 진짜 아깝네. 나쁘지 않다. 대리 잡은 거. 뭐야 끝났는데 이러면? 해명 잡아서? 한참 남았는데요? 18킬에 징그스를 막을 수가 있을까 과연? 절대 못 막지. 제이스 혼자. 어? 어. 허허허허허허. 어, 그래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바텀 게임이네. 이겼다면 오케입니다. 풀템 딱 사주고. pg. 보겠습니다. 어? 아, 저기 안주고. 오케이. 아, 부시에 숨었으면 됐는데. 어? 살았으면 나쁘지 않은데, 그죠? 자, 벨베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만하죠? 타비. 어? 야, 이게 끌리냐? 이게 끌리네. 아, 왜 그러니? 핀드레드야. 나한테 왜 그래? 어, 미드만 없는데 이 친구? 그럼 라인도 어떻게 하냐? 나갈이 됐네? 나갈이 됐네? 그런 판에 내가 해줄 게 없는데? 대보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오케이. 제하고도 맛있어요, 이런 거. 아, 여긴 타야겠다. 여기 있다. 줏! 좋아요. 에라, 모르겠다. 야, 받아. 고고고. 바로 반드시 가야지. 아니, 이걸 준다고? 진짜로? 고맙다. 이걸 주네, 그냥. 이거 뭐야? 좋다. 나쁘지 않아. 1대1 교환. 너무 좋은데 이거는? 오. 좋은데요, 이거는? 냉가도 무리했다. 타비. 어? 맞았다. 절대 시야. 고고고고. 죽어. 아니, 용까지 먹으면... 진짜 이겼는데, 이러면? 오. 던졌다. 다는데. 절대... 어? 되네? 굿. 절대 안되지, 이거는. 버려. 가보 같은 녀석. 아니, 상대가... 지금 사이드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미드에서 박아버리네? 렌탈 나갔나봐. 절대 하면 안되는 자리였는데. 렌가 페인 없는데, 그냥 해버리네? 맞히자. 렌가 올 것 같은데, 그쵸? 이런댔. 가보려. 가보 같은 녀석. 벽 뒤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 어? 뭐야 이거. 아니, 어그로가 쪼먹거리냐. 여기? 타빙. 와, 나 왜 이렇게 세. 보임? 여깄다. 굿. 가보려. 나 지금 괴물이야, 이 녀석들아. 딱. 딱. 가보려. 오케이. 아니, 이걸 서렌을 안 쳐. 어떻게 이기게. 난 모르겠다. 어, 미니언이. 오케이. 내가 그냥 터나 쳐. 나 터 때릴게, 얘들아. 딱. 여깄다. 나라 모르겠다. 나 용. 고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잭스가 그래도 좀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